2부에서 계속 자세히 알아보세요 2019년 9월 26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신속히 동하라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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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세다.. 마이콜 뭐야..? 그거 뭐..? 뭐야..? 잠깐만.. 집중!! 집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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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쳤다.. 미쳤어.. 나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어.. 그라이어 나 또 왔어 지금 뭔가 알려주고 싶어.. 그만.. 나한테 지금 사진 보라는 얘기요 그만.. 그만하시오 그만 그만 그만하라.. 사진을 보라는 얘기잖아 지금 나한테 지금.. 누구야.. 뒤에.. 공격하지 마..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그냥 놀고 있을게.. 내가 못하는 집.. 내 차례.. 내 차례.. 만약.. 내 차례.. 소리..? 당신 누구야..? 뭐 말이라도 좀 해보시오 어? 자 그만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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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이라 저 좀 갈게요 저 좀 들어갈게요 저 좀 갈게요 자 화 좀 조금만 삭히시죠 저 좀 갈게요 저 좀 갈게요 잠깐만 기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꾸 블랙녀냐고 뭐냐고 궁금해하실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운이 센 것만은 확실한데 이게.. 어? 누구? 어? 누구야? 뭐야? 누구야? 어? 어? 다른.. 다른 분이.. 어? 뭐야? 어? 어? 안돼 안돼 이거 근접을 못 하겠네 이거 근접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 좀 할게요 화 좀 푸십시오 누구 fon 누구세요? 어? 근데 저 아기 뒤에 누구야? 누가 나 만지고 왔어? 누가 나만지고 갔어? 지금 누구를 axis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잘했어! 잘했어! 깜짝이야 1, 2, 3, 2, 4 여기를 방금 만졌구나..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남자..남자..남자.. 기운이 너무.. 잠깐만.. 남자..남자.. 응 ultimately 손톱 íd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저는 이코리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코리의 예상컨대 지금은 장난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작교들 같은 경우는 장난을 치다가 흥미를 잃고 장난을 안 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의 기운은 그런 기운이 아닙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그 본격적인 것은 뭐냐면 장난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장난을 더 심하게 친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십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뭐 있어요..? 그만!! 그만!! 하지마!! 하지마!! 아..간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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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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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